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주 18일 있는 주가 되게 중요하죠 비트코인 선물 ETF 특히 선물 ETF의 승인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 현황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위에 부분이 spot 즉 현물 기준이고요 아래가 바로 futures 선물 기준입니다 지금 현물보다 선물 ETF의 승인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9월 9월에 SEC 의장이 한 번 더 재확인 했었죠 선물 ETF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일전에 8월에 이미 팟 비트코인 ETF보다 futures 비트코인 ETF 즉 선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언급을 더 하면서 이 업체들이 갑자기 전환을 했죠 선물에서 선물 ETF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키리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순현물 비트코인 ETF가 곧 출시되지 않고 선물 상품이 잠재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그 의견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발키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발키리에서 이런 8월에 SEC 의장의 선물 ETF에 대한 언급이 있는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발키리에서는 선물 ETF의 상품을 내놨고 이 당시에는 티커가 없었어요 여러분 티커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거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이제 8월 12일에 이 블룸버그 ETF 전문가가 이 사람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전문가가 언급했던 건데 이때 이제 왜 그랬냐면 선물로 계속 1933년에 나왔던 증권법에 따라 현물 비트코인 ETF로 밀고 나갔었는데 갑자기 1940년 투자해서법에 따라 규제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로 해가지고 전환을 해버렸던 거죠 물론 현물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딱 틀었던 거죠 뭔가를 지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 업체들은 움직일 것이고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위에는 다 현물이에요 아래가 선물인데 여기 가능성이 높은 것들 제가 지금 네모칸 쳐놨던 거 예전에 쳐놨던 것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키리는 원래 10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식 아시다시피 연기가 됐죠 최근에 최근에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TF 4건 승인 결정 연기에서 10월 2일에 그때 소식이 나왔었죠 3개는 현물이고 하나 나머지 하나 발키리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는데 어쨌든 10월이 가장 중요한 10월 18일은 당장 다음주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블룸버그 ETF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키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를 업데이트 했답니다 안내서를 업데이트 하구요 그리고 티커까지 이렇게 추가를 시켰죠 8월에 나왔을 땐 당시 티커가 없었어요 근데 이 티커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통상적으로 티커를 추가 시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징조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SEC 승인을 확인해서 내게 먼저 가장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있는데 출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티커를 추가하는 겁니다 티커 지금 티커가 추가 됐다는 것은 출시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험상 경험상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 아실겁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21시어스와 이 White Alpha Architect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지금 제출 했답니다 웃긴게 지금 티커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티커가 ARKA로 정해져 있습니다 SEC가 승인하는 것은 아크가 미리 알고 이런 액션을 취한 거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크 같은 경우는 이 선물 ETF만 아니라 현물 ETF를 이미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선물 선물 선물해서 업체들이 선물을 자꾸 ETF를 신청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게리겐셀러가 8월 9월에 재차 강조했던 거 현물보도 선물 ETF 이것에서 지금 업체들이 이걸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여기 보시면 일전에 이미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제출했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뭐냐 지금은 선물 비트코인 ETF까지 제출해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제 12월에 남아있습니다 12월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발키리는 연기가 됐죠 이건 이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연세적으로 되면 연세적으로 될 것이고 안 되면 연세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쪽 다음 주 당장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정황상에 이 사람의 경험에 미루어서 통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키리 이런 움직임을 보면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현재 타이밍이 되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늘 소식이 나왔거든요 9월 FOMC 진행했던 거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골자는 바로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는 건데요 현재 인플레이싱 공포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얘기와 함께 FOMC 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연준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다며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면서 곧 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낼 경우 11월 중순 혹은 12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빠르면 올해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끝나는 테이퍼링 시나리오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죠 이걸 오히려 좋게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12월 중순 테이퍼링 검토에 비트코인이 소폭 올라라고 해서 오히려 올랐다고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줘서 안정을 찾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상된 방향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진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튜 딥, 스태펀드 최고 운영 책임자 및 공동 창업자가 이런 얘기 했네요 이 FOMC 회의 이후에도 주식을 포함한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소식이 가상자산에 단기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는 이건 이제 뭐냐 2013년에 아래가 지금 보시면 2013년 12월 18일 이거 지금 그어놓은 게 지금 기점 방 보셨죠 이때가 뭐냐면 테이퍼링 결정이 일어났을 때고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에 더블 피크를 찍고 나서 이렇게 쌍봉을 찍고 나서 이미 일전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일전이 내려왔고 내려오고 나서 테이퍼링 결정이 그 당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또는 12월에 테이퍼링 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런 회의록에 근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바뀌겠죠 다음 FOMC는 바로 11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르려면 올라왔는데 타이밍상 바로 오르려면 다음 주에 선물 ETF 승인에 힘이 이어서 비트코인은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시나리오상 되게 지금 긴박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끼워 맞춘다고 하면 되게 지금 다급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오히려 시장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이 회의록 공개 자체가 시장이 안정감을 줬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좋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 이게 참 난해하네요 이거 참 여기서 지금 이걸 풀어내기가 끼워 맞춰가면서 풀어내기가 솔직히 저는 참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가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 지금 알아맞히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 참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